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오늘 읽고 떠들어 볼 책은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라는 책입니다. 이일영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스마트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유학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일영이라고 하고요. 연대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LG CNS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한국금융코칭연구소 소장으로 금융강의와 상담을 15년째 해오셨다고 합니다. CFP,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증권, 연금, 보험분야 자격증 12개를 갖고 있다고 하시고 유튜브도 운영하세요. 이일영TV, 이름이 이일영인데 숫자로 해서 이일영TV라고 해서 구독자 한 5천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하시고 여러모로 재테크 쪽의 전문가로 꾸준하게 활동해 오고 계신 그런 분이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최고 상위권 부자들은 주식 부자인데 왜 일반인들 중에는 주식 부자는 적고 부동산 부자가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상위 부자들의 1등 기업 주식은 잘 사지 않습니다. 아마존 닷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 같은 중소형주를 많이 사는데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싸서 쉽게 살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20에서 30%를 오르내릴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하루에 그만큼 떨어지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손해보기 쉽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잡주라고 하는데 이런 잡주에 투자하면서 주식은 위험하다, 주식은 어렵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글로벌 1등 기업 주식들은 변동성이 작아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급등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은 값이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릅니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지만 주식은 단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나서 날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오늘 우리 아파트 값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한 번 사면 보통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은 갖고 있다가 팔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도 분명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대체로 많이 오른 가격에 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도 우리나라나 세계 상위권 부자들을 보면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듯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주식에 비유하자면 1등 기업 주식은 서울의 강남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강남아파트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8년에 분양한 은마아파트는 35평의 평당 분양가가 68만원으로 2,380만원 정도 했는데 2021년 2월 기준 약 24억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11.38%씩 올라서 43년 만에 103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980년대 초에 주당 81원에서 2020년 12월 말 8만 천원으로 상승을 했으니 연평균 18.35%씩 상승해서 41년 만에 1000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은마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이죠. 은마는 103배 삼성전자는 1000배 10배 더 은마보다 많이 오른 셈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도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오랫동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1등 기업 주식에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장기 투자를 하다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등 기업의 주식이 왜 좋은지 부동산으로 치면 왜 강남아파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을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쉽게 팔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휘둘리기가 참 쉬운 구조입니다. 증권사에서도 매수, 매도시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모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서도 멘탈이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다, 주식에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연 10%가 넘습니다. 투자 초보자들은 연 수익률 10%를 그리 높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10%로만 계산해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평범한 보통 사람도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이 200만원이었던 중소기업에 다니는 30세 직장인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미혼이고 부모님 집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200만원을 받아 아꼈으면 매달 100만원을 저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혼이고 부모님 집에서 사는 사람 중에는 월급의 70에서 80%를 저축하기도 하니까요. 해가 지날수록 월급이 오르겠지만 여기서는 매달 100만원만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10년 동안 투자해서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내면 10년 후 2억원이 되고 20년이면 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월 100만원씩 모은다면 22억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맞벌이를 해서 매월 200만원씩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만에 4억, 20년이면 15억, 30년이면 45억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인생의 웬만한 돈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살면서 결혼하고 집사고 자녀 교육도 하고 노후 준비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보기도 하고 무작정 아무 부동산에나 투자하다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줍니다. 해마다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연평균 10%의 수익률이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지 않아도 개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한다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인생의 웬만한 돈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엄청난 재테크의 달인이 되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고수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낭비하지 말고 꾸준히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고 부자가 되는 정확한 의미는 어쩌면 내 소비를 내가 온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경제적 자유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쫓을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연 10%만 가지고도 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이 대목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좀 되보려고 코인을 사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90% 이상 빠진다거나 르나코인 이런 경우 없어졌죠. 퇴직금을 모아 사업을 벌였다가 폐업 위기에 몰리고 하는 그런 고통 없이 그냥 S&P500 같은 우량한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재테크의 달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음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거의 대부분 이익에 비례합니다. 글로벌 우량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텐센트, 페이스북, TSMC 등 6개 기업이 매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반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는 2019년 셀트리온만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 체면 치료를 했고 2020년의 경우는 3개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글로벌하게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1등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지만 물론 지금은 신세계가 다 100% 인수했죠.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커피 전문점 분야 1등 기업입니다. 한편 전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이나 애플이 돈을 법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사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나눠먹고 있죠. 또한 아마존닷컴은 미국 회사지만 전세계에서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배송합니다. 전기차 1등 기업 테슬라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온라인 환경이 마련되면서 국경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각 분야의 글로벌 1등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사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고 안오르는 주식은 계속 안오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만 이해해도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강남아파트는 서울 변두리나 지방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릅니다. 사람들에게 강남아파트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대기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아파트는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장기적인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제 강남아파트는 한 채에 보통 20에서 30억원씩 해서 아무나 살 수 없지만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강남아파트 같은 것이 바로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입니다. 강남아파트는 몇십억원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은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주식들도 대기 매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사면 손해는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같은 생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주식을 삽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각종 대학 장학기금, 펀드, ETF,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미국의 401k 같은 퇴직연금의 자금들이 먼저 이런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들을 매수합니다. 우리나라 가게는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약 2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인 지금까지도 금융자산 중에서 예금이나 금리형 보험의 비중이 크고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게는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70%나 되며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보험이나 연금신탁 안에서도 주식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반 이상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서도 주식의 큰 비율로 돈을 넣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매달 새로운 매수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이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앞으로의 미래에 새로운 체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 자본주의의 대장격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요. 자본주의는 더욱 고도로 발달하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받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기업들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나라들 간에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흐름,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1등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1등 그들과 부자들과 우리의 재산 증식 속도를 싱크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간편하게 주식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장부터는 저자가 각 분야별로 1등으로 꼽는 10개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자면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1등 기업들이 1등에서 2, 3등을 하는 그런 시점에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해보자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만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그리고 TSMC, 존슨앤존슨, 비자, P&G 이렇게 10개의 종목들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심리전에서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예측하지 않는다 입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지 혹은 내릴지를 잘 예측해서 맞춰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앞으로 주식, 부동산, 환율이 오를지 혹은 내릴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초보 전문가일 때는 나름 배운 이론과 경제지표들을 들먹이면서 이러저러해서 오를 것 같아요 혹은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전문가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식시장이 바닥이었던 2003년 장에 비관적인 뉴스를 쓴 기자들은 경제 및 투자 전문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는 경제 및 투자 전문가를 인터뷰에서 썼다고 해도 그들이 주식시장의 등락을 항상 제대로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경제 및 투자 전문가의 예측이 계속 맞았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보통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이 잘 맞으면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맹신하게 돼서 큰 돈을 맡기는데 그러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처음에 몇 번 따다가 자신감에 차서 판돈을 계속 키우다 마지막에는 전재산을 걸었는데 다 잃고 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바이러스가 2020년 1월 말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2월 초까지만 해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500선 밑으로 폭락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한창이던 2021년 1월 초 코스피 지수가 이후 약 9개월 만에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하며 급등할 줄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예측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뉴스를 3시간씩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를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적금만 하다가 펀드나 주식 투자 같은 걸 시작하면 경제신문도 읽고 재테크책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무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경제 뉴스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시간에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경제 뉴스를 많이 본다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뉴스에는 예측성 기사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봐도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들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족하고 그런 기사에 연연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서 어차피 그 전망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투자 시장을 전망하는 기사를 많이 보면 판단만 힘들어지고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망 기사들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너무 많이 보며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본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실력을 기르거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뉴스를 보는데 하루에 3시간이나 할애한 것이 아까웠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 비슷한 뉴스를 또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문으로 봤던 뉴스를 인터넷으로도 보고 방송으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름 균형있게 보기 위해 신문을 5개씩 본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같은 뉴스를 중복해서 보게 됩니다. 신문사마다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의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기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여러 매체를 보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경제 뉴스, 특히 경제 전망 뉴스에 매몰되어 맹신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에는 여론조사별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날은 정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뛰었지만 딱 하루는 안 그랬고요. 다음날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달러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뉴스 기사를 보면 국제금융시장 대반전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달러를 샀다면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주식시장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수많은 유해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변수를 가지고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분들의 이야기 중에는 매크로적인 이슈들, 다시 말해 시황과 관련된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논조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아예 멀리할 수 없는 환경이면 뉴스를 보기는 보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볼 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황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예측하려고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측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예측은 오히려 큰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걸 볼 시간이면 그 시간에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바텀업 방식의 가치투자자들의 그런 입장이다.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는 목표 매수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보통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린 가격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목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먼저 전체 투자금 3분의 1로 3개에서 5개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합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이라도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오를 것 같아도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한 번에 모두 써버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쌀 때 더 살 수가 없으니 처음에는 3분의 1만 투자해야 합니다. 종목마다 주가가 다르니 살 수 있는 주식 수는 다를 것입니다. 만약 천만원으로 투자한다면 처음에 330으로 나눠 사면 됩니다. 아마존 닷컴은 한 주에 300만원이 넘고 알파벳은 200만원 정도 되므로 소액으로는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은 다 분할, 스플릿이 되죠. 금액이 적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다른 종목에서 고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투자금의 3분의 1은 매달 말에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음에 또 주가가 떨어진 달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직접 투자도 이렇게 정립식처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주가가 2020년 2월과 3월에는 하락했고 그 뒤로 다섯 달은 상승했다가 9월, 10월에는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0년 초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면 1월 초에 매수하고 2월 말, 3월 말에 나누어 추가로 사면 되는 것입니다. 6월부터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때 3분의 1을 사고 9월 말, 10월 말에 추가로 사면 되었겠죠. 세 번째 그러고 나서 매달 수입에서 추가로 매수할 여유가 있으면 절반은 주가랑 상관없이 계속 추가로 매수하고요. 나머지 반은 주가가 떨어진 달에 추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만약 주식을 매달 100만원어치씩 살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투자금액의 절반인 50만원으로 종목별로 나눠서 매수하고 나머지 50은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진 달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은 자주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세를 자주 확인한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거나 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주 쳐다보면 조바심과 공포심의 영향을 받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수익은 거둘 수 있어도 큰 수익은 좀처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 매도하고 매도한 뒤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환상적인 일은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팔았는데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을 30%로 정하고 달성해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다시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더 높은 주가에 다시 매수하기 싫어서 매도한 가격보다 내려오면 살려고 기다리다 보면 영영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전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므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팔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는 신경 쓰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팔아야 한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보유한 종목들을 비슷한 비중으로 팔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장 종목을 팔아야 할 때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밖으로 밀려났을 때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정한 기준 밑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시가총액은 날마다 바뀔 수 있지만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분기별로 공시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분기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 7월 말, 10월 말, 1월 말쯤 실적 발표를 하니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더 이상 글로벌 1등 기업이 아닐 때 즉 해당 분야에서 2등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하면 됩니다. 1등과 2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에 영업이익액, 영업이익률 등 많은 지표가 있지만 단순하게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펀드로 간접 투자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총액은 순위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영업이익률은 보통 20% 이상 되는 기업을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보자라고 저자의 논조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들어보시면, 자세히 들어보시면 뭐 별거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거 없어 보이는 그 방식도 꾸준하게 장시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것들만 모아도 분명히 향후에는 아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1등 기업의 주식만 사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승차감이 아주 든든합니다.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 책은 보다 더 편안하고 단순한 심플한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마음 편한 투자라는 관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왜 미국 주식이 좋고 1등 기업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글로벌 1등 기업이 왜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 볼 수 있고 관점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